정혁 씨는 이걸로 놀림 완성하시나요? 이걸로요? 이제 놀림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.. 너무.. 뭔가.. 자기.. 아 이제 좋아하죠 지금 그래서.. 안 좋아해 오늘 한 것도 진짜 뭐니? 다 하니까 점점 더 과감해져요 아니야! 뭘 내가.. 아 이랬어 그랬어 뭔 놀이야 그래서 점점 저희가 이제 막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신경 써서 자기 귀여운 줄 알고 하하하하하 진짜 말해 맛있다